어이구 어이구 안녕하세요. 에마, 테이 입니다. 오늘은 종이에스시2 드래곤 만나다 집편을 찍어볼게요. 얼른 시작하죠. 룰루룰루룰루 어? 여기 마침 종이 있네. 마침 우리 부인이 죽고 한 번 차고 오라고 했는데 한 번 잡아야지 헐 으악! 여기가 어디야? 너무 넓어! 이거 A4용 전장 아니야? 뭐 어쨌든 여기서 놀고 가야되나? 음 여기 마침 축구공이 있네 아 마침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공 한 번 차 봐야지 뻥 으아아악! 비벅! 파벅! 어 잠깐만 우리발 어 우리발 뭐라고 했지? 나보고 바보라고! 그럼 넌 나보고 비벼라고! 으아아악! 잠깐만 저게 뭔가가 있어! 으악! 으악! 근데 자리는 쓸데없이 왜 버거지? 어째선 싸우자 그럼 이건 드래곤이야 그냥 발전하고 으아아악! 으아아악! 내가 주먹질 해볼게 으아아악! 으아아악! 그럼 종이 아저씨 드래곤 만나라 끝! 으악! 으악! 으악!